네 덩어리 붕어라고 합니다 크기는 53 인데 와 꼬리가 길다 제 화면에 담으려니까 잘 안나와 53이니 뭐 51이니 막 그래요 제가 자를 안재워 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길긴 길어요 아마 50은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카톡으로 한 조항 인데 그래도 큰 붕어니까 뭐 구경해보세요 화면에 오 제 화면에 다 삐쳐지려면 뒤로 나가야 돼 우리 어르신이들은 붕어인데 얼굴은 안보이게끔 해서 와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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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붕어를 강에서 나왔습니다 네 군이 북부 방향에 있는 강에서 나온 붕어를 53이라고 해요 오 길어 뒤로 막 바꾸어 가지고 멀리에서 찍어 주지 화면에 다요 네 7월 26일 입니다 네 어제 또 톡으로 온 거를 한번 실어 봐요 길 기네요 53 이래요 와 와 좋습니다